가격 많이 올랐다고 그래서 지금 이 꼭지가 아니냐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텐데 아직도 개발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네 용산구 원유로 일가 빌라를 하나 보유 중인데 언제쯤 매도해도 될까 궁금해서 전화드려봤어요. 아 빌라라고 하셨는데 이게 원룸인가요? 투룸인가요? 아니면 더 맞나요? 투룸이요? 네 알겠습니다. 원유로 일가의 투룸입니다. 빌라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용산에 물건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다들 부러워하실 것 같긴 하지만 또 미래같이 한번 보면서 저희가 같이 계획을 좀 세워볼게요. 부모장님 상담 좀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다들 이게 하나씩 투자하고 싶어하는 용산에 구입했다고 하셨어요. 네 일단은 잘하셨는데 이거 언제 구입하셨나요? 2016년 봄쯤에 했어요. 봄쯤에? 봄쯤에. 이거 얼마에 사셨어요? 2억 6천 정도에 샀어요. 2억 6천? 네. 그럼 이거 전세 끼고 사신 거죠? 네네. 전세는 한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전세가 1억 9천 들어있어요. 1억 9천. 자 그러면 이게 지금 7천만 원으로 투자를 하셨다는 거네요. 예예. 투자 굉장히 잘하셨어요. 일단은 제가 답변부터 먼저 드리자면 우리 시청자님 이거 언제 팔아야 되는지 질문하셨잖아요. 네네. 이거 혹시 팔아야 될 급한 사정이 있으신 건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요. 네 이거 무조건 보유하셔야 돼요. 네. 일단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예. 자 우리 시청자분도 용산에 개발 계획 많은 거 들으시고 아마 투자하셨을 거예요. 예예. 일단 용산은 대표적으로 여기 민족공원 개발 사업이 있고요. 또 이쪽에 국제현무지구 개발 사업이 있고 서울역도 복합 개발하고 여기 경부선 철도도 지하화되면서 개발이 되죠. 이런 많은 개발 어떤 예정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가격이 꽤 많이 올랐죠? 들여는 보셨죠? 어느 정도 막 올랐다고 하는 것들. 조금 올랐다 소리를 들었어요. 네.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 이거 7천만 원 들여서 투자하셨는데 지금 이 용산에 원효로 쪽도 마찬가지고 밑에 용문동 쪽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용산에서 어떤 주거지로 지금 투자할 수 있는 데들은 투자 금액이 최소 전세를 끼더라도 1억 5천에서 2억 5천 사이가 가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 7천만 원에 투자하셨으니까 그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전셋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런 게 아니라 투자 수요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는 지역의 전체적인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현재는. 그래서 최소 1억 이상의 차익은 보신 건데 시청자분 이거 지금 파시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용산이라는 개발지에다가 지금 개발이 되는 거를 보고 투자했는데 이런 개발지들은요. 가격 상승이 멈추려면 개발이 끝나야 돼요. 개발이 끝나야지만 가격이 조금 들어오르거나 멈추거나 하겠죠. 근데 지금 제가 앞서 언급해드린 이러한 굵직한 개발 사업들이 지금 현재 뭐 다 끝났나요? 아직 멀었죠.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지금 시작 단계에 있다고 봐도 돼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도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 기대감이 남아있으면 추가적으로 투자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대감이 많이 높은 지역이 용산이거든요. 현 시점에서도. 지금은 물론 투자 금액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가격 많이 올랐다고 해서 지금이 꼭지가 아니냐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직도 개발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 굉장히 좋은 물건 좋은 가격에 잘 사셨으니까요. 좀 너무 이렇게 조급해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보유하셔도 좀 더 상승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이렇게 정리해볼게요.